할렐루야 인생의 숭고한 진리 중에 하나는 죽음이죠 죽음 출생의 시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약 10개월 정도 있다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죽음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보다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저의 작은 매형이 40대 초반에 사업을 30대 때 이렇게 시작을 일찍 하셨는데 40대 초반에 사업을 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폐혈증까지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작은 매형 집에서 두 명의 손자들을 돌봐주시느라 수년간 절반 이상, 1년에 6개월 이상을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매형과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매형이 요절한 것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한 달 정도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식사를 거의 못하니까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서 감기가 오게 되었고 면역력이 바닥에 한 달 정도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바닥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감기가 폐렴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됐고 그 폐렴이 또 폐혈증까지 너무나도 순식간에 진행이 돼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 이렇게 상태로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어머니의 임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2011년 4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어머니가 전날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오전 사용을 마치고 급하게 제주로 가는 오후 첫 비행기를 끊고 비행기에 탁 올라타고 올라타서 비행기 자석에 앉는 순간 문자 갔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고향 제주도의 장례 절차에는 1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1포 육죄는 그런 게 없는데 장사를 지내기 전에 문상객을 받는 날 출상하기 전날을 의미합니다 1포라는 제주도의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포 전날 보통 장례 첫날 입관을 합니다 그렇게 입관을 첫날 하고 두 번째 날은 온종일 손님을 잘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서 첫날 입관을 하는데 그 입관을 하는 첫날 싸늘이 식어버린 그 어머니의 시신 싸늘이 식어버린 그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모습을 보고 만지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 제가 막내여서 참 그 어머니를 제가 늦둥이고 막내이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참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운동의 날 다 다른 엄마들은 젊은 엄마가 다 오는데 마흔에 난 저는 벌써 이제 한 50 뭐 이짝적짝 됐잖아요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어머니 안 오셔도 된다 네 그런 것들도 막 생각나고 참 그 어머니한테 못했던 잘못했던 그런 과거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면서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한동안 한없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장례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낙심해 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 땅에서 더 이상의 고생과 수고를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으로 조금 일찍 내가 불러갔단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오히려 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조금 일찍 불러가셨구나 아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저희 마음에 있었던 그 슬픔이 그 깨달은 순간부터 기쁨으로 확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제주도 장례 용어로는 일폰날 둘째 날은 제가 오해를 찾지 않겠습니까 조문객들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웃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여자식이라고 친척들이나 이렇게 조문객들에게 웃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제주도는 좀 더 보수적이잖아요 절대 웃으면 안 되거든요 부문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여기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제주도는 더 심하니까 그런 오해를 살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슬픈 장례식이 첫날은 슬펐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신 이후로부터는 장례에 발인하고 제가 이렇게 하관 예배에 가서는 또 제가 하관 예배를 또 집내를 이렇게 했는데 슬픈 것보다 오히려 그 슬픔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하나 주님의 은혜를 장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 오늘 본문에 나온 나인성 과부도 남편처럼 의지하고 지냈던 외동 아들이 요절을 했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뜬 것이죠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 외동 아들은 나인성 과부 그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나 다름없을 다름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남편도 없는데 오로지 그 외동 아들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그런 외동 아들이 요절했으니 얼마나 슬퍼서 울었는지 울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그때 이 나인성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제자와 무리들 룬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과부와 장래의 행렬은 나인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 나인성 문에서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인 반면에 이 과부의 행렬은 사망의 행렬 장래의 행렬이었습니다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그 독자의 사망으로 울고 있는 과부에게 다가갑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얼마나 울고 있었겠어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는 그 독자를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외동완으로 살리셔서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국률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국률의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것 돌봐주는 것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궁귤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는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는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분은 또 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기 다른 달란트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있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25절 로마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25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1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 교도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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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분쟁이 없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 서로 불쌍히 여겨 덜 봐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국민이 여길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서 2.0이라고 해도 시력이 멀리 있는 시력이 너무 좋아서 2.0이라고 하더라도 발이 가지 않으면 손이 발이 가서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보는 걸로만 끝나죠 만지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합니다 맛있는 것이 아무리 눈앞에 있어도 손이 가지 않으면 입으로 갈 수 없죠 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뛰어난 아이디어를 입을 벌려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손톱하고 발톱 물론 다른 부분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손톱, 발톱은 좀 신경 좀 덜 요즘은 또 네일 아트 이런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톱, 발톱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 조그만 가시만 하나만 손톱, 발톱 사이에 들어가도 온 몸이 다 아픈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불쌍히 여겨 돌봐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인 우리는 우리 각자는 서로를 국률이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 추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자녀를 세 명 키우다 보니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주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세 명의 아이들이 제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걷기인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 실수 투성인데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난 너하고 달라 난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넌 못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상제적인 것일 뿐 제가 볼 때는 도토리 기재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국률로 양육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비슷하실 거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할 줄 아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할 수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국률이 우리 각자는 서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보시기에 다 국률이 볼 수밖에 없는 주님이 우리를 국률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이런 국률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돌직구 스타일의 권사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언어적인 돌직구를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좀 견디다가도 자꾸 맞다 보면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날에는 이게 상당히 약간 노이로제 같은 그런 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악몽을 꾸게 됐더랍니다 악몽은 꾸물 건데 그 돌직구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악몽을 시달리다가 잠을 깨가지고 잠을 완전히 설쳤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못 자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데 한동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돌직구 권사님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돌직구 권사님을 불쌍히 불쌍히 보는 그 마음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난 후에 마음의 평안이 오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돌직구 권사님을 만나서 만나고 계속 만나는데 여전히 돌직구를 날리지만 그 돌직구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사님을 그 권사님을 좋게 대해줘서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그런 저의 얘기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국률, 국률 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신 영혼을 국미리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불신 영혼을 국미리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광야학교 책의 저자인 고영환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작하고 나서 전도를 불철주하로 했는데 하루는 저녁 시간에 전도하러 다니던 와중에 저 앞에서 물체가 어슬렁 어슬렁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은 저희는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오는 그 존재 앞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딱 말을 걸린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개였다는 거예요 개 개를 개로 보지 못하고 사람으로 착각하고 전도하려고 했던 사실에 혼자 걸어가면서 그 목사님이 웃었다고 합니다 혼자 걸어갈 때 웃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 고영환 목사님이 그 불신정을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서 개를 사람으로 착각하기까지 전도에 매진했다라는 그 간증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를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까지는 못하더라도 보이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 불신 영혼을 궁유리 여기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불신 영혼을 궁유리 여기는 마음이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을 궁유리 여기는 불신 영혼을 궁유리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영혼을 궁유리 여기는 마음을 그 구령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노방전도는 비록 할 수 없을지라도 관계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못 하니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오히려 전도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외로우면 쉽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작년에 집으로 찾아가는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으로 날짜를 정하고 그 불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찾아갔던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로 인도하면 더욱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못 나오지만 그 불신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로 한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신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불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가가서 내가 많은 하나님을 전하면 불신 영혼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신제의 교회 가중 여러분 나를 국미로 여기소서 주님 나를 국미로 여기소서 주여 나를 우리를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신 영혼을 내가 국미로 여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위로해 주십니다 주께서 국미로 베푸시면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나인성 가부가 예수를 만나 사망의 슬픔이 생명의 기쁨으로 역정된 것처럼 국미로 여기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슬픔의 상황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므로 국민의 용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